나 그날 고거 독사 썼다. 너 죽이려구. 사람은 신발하고 들어가 고쳐서 쓰나가 아니라. 방송 펑크가 근속을 줬네. 주장은 네 바닥에서 아웃이야. 무슨 일이 생기면 너를 찾아라. 남 녀석이 조카 삼촌이 어딨고 친구 어딨어? 남 녀석이 조카 삼촌이 어딨고 친구 어딨어? 남 녀석이 조카 삼촌이 어딨고 친구 어딨어? 주인공이 왕. 슬렉이잖아 여자들한테. 现척이잖아 여자들한테. DIMASH!